주성이는 지금 트릭이 닿아주고 저한테 덮고 오셔야 됩니다. 알았지? 주성이요? 주성이 미안하다. 주원이. 미안해. 우리 지난번에 중동서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중동서 중에 선생님이 두 번이나 남아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굵직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끝냈어요. 영훈아. 영훈이 예전에 뭔가 조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쓰는 거 보니까. 그거 몇 퍼센트 이해됐어? 선생님의 강의준 거. 이거요? 어. 잘했어. 잘하고 있네. 앞으로 수업받을 때 큰 문제가 없어. 줄동서. 줄동서. 줄동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사가 다른 동사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성이요 영훈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업할 때부터 잘 집중해서 따르면 돼. 줄동서는 동사의 성격. 주어 목적어 가질 수 있고. 주어 부사구나.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구로 가질 수 있고. 시재랑 테를 가질 수 있는데 무슨 시재가 됐다고 그랬니? 무슨 시재가 됐다고 그랬어? 결국 상대 시재. 동사의 본동사를 보고 눈치를 보고 변한다고 그랬어요. 테를 가질 수 있다. 운동소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격. 여러분 얘가 동사의 성격. 제가 물어볼게요. 해역비는 능동이나 수동이야? 해역비는 능동이야? 해역비는 능동이야. 능동이야. 학교수는 해역비는 능동수동으로 정말 잘 치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동사 성격이 좋아지기 때문에. 첫번째, 나 숙취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표현하니? 이건 비난 투부정사만 그런게 아니라. 동명사도 그렇고, 본사도 그렇다고 그랬어. 첫번째, 수동의 형태. 수동의 형태. 투비비피프를 쓸 수 있다. 세번째, 완료형 투비비피인데. 왜 헤드피피 모양을 했죠? 왜? 원래 헤드피피가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원래 여기 헤드피피가 들어갔는데. 투부정사는 강력한 규칙이 있겠죠. 두 다음에 뭐 쓴다. 세번사? 원이야. 그래서 투비비피피는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투비비피 쓰면 얘는 뭘 내퍼하고 있는거야? 무슨 의미로 내퍼하고 있는거야? 본동서보다 뭐라는거야? 본동서보다 이전시지다. 이건 뭘쓰기느라고 그랬죠? 이해됐니? 얘들아 우리가 중등부 때는 솔직히 모양론거 때려 맞추면 다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해석을 결합시켜야 되니까? 해석을 결합시켜야 되니까? 알았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해석을 통해서 얘가 이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해석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워커크림이 꽁꽁이 났는데. 어떤 친구들은 단어가 오를때부터 거기다 벌면서 다 잡더라구요. 어떤 친구들은 그걸 안잡고 있어요. 지금 이미 격착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거 똑같이 쭉쭉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뒷부분 여기서 부탁할게요. 자 이쪽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첫번째 나와있던거. 자 이런 첫번째는 거의 다 맞았더라구요. 뭐 물어보는거였어요? 폴드가 무슨 동사? 그렇지 지각동사 나와있네. 목적과의 목적급 버전이 뭐가 나와? 동사원형 PP 혹은 ING 다 나올 수 있는데. 왜? 얘네들 둘 중 하나 쓰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왜를 알아야 돼 얘들아? 왜? 여러분 얘랑 얘랑 관계 따지라고 그랬죠? 목적과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혹은 동사원형 맞죠? 하지만 수동이면 뭐 쓴다? PP 기억나니? 그리고 또 얘가 결국 초록색이 능동이고 세루스로 얘가 소동이죠? 어법의 형태성으로 덮을 수 있다고 그랬죠? 뒤에 뭐가 나와있어? 뭐가 나와있어? 명사 나와있네? 맞죠? 그럼 전부 못 써야 돼. 못 써야겠죠? 따라올 수 있어? 자 두번째입니다. 여러분 두번째 이번엔 나와있네요. 이거 뭐 물어보는거에요? 그렇지 대동사. 여러분 대동사인데 여러분 대동사야말로 너희들 입장에서 볼게요. 대동사야말로 뭘 필요한거에요? 맞아요. 여러분 대동사야말로 너희들 입장에서 똑바로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거에요. 알았니? 해석을 물어보시는겁니다. 자 그래서 But it has never had a such meaning. 자 그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애인을 가진 적이 없대요. 오케이? 자 as it did on a stage in great britain. 자 in great britain에서 스테이지에서 한 것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애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다 했어. 여러분 누구 드시는거에요? 이거 누구 드시는거야? 네 맞습니다. 나는 have such meaning. 이해를 자꾸 대신합니다. 어? 얘들아 대동사야말로 일반동사를 대신하면 선생님이 누구 쓴다고 그랬니? 네. 누? 다수? 디드. 네. 여기 앞에 자 디드가 있고 비동사를 대신하는건 내가 비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알았어. 나 앞에 보니까 비동사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럼 따라서 정답은 과거에니까 뒤로 봐봐야겠죠. 이해 됐니? 자 끝만 볼게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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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도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The man who does more than he is paid for. 얘가 지금 보장받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은요 Will he soon paid for more. 더 많이 받게 될거에요. than he 응 이렇게 가겠어.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이 더우스가 지금 누구를 대신했을겁니까? 누구를 대신했을거에요? The man. The man? 네. 뭘 대신했을거에요? 사랑한다 이들아. 사랑한다. 진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그 남자가 어 지금 그 남자가 지금 그가 받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은요 곧 받게 될거에요. 지가 하는 것보다 누구를 대신한거에요? 지금 해석했잖아. 하단 아니야? 맞죠? 이해됐어? 두두 여러분 여기서 읽어농서에요. 됐니? 자 자 자 스탑다움에 IND 혹은 토부정사를 지금 물어보는 녀석입니다. 자 스탑다움에 IND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형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에 갔는데 저 연인끼리 갔어요. 근데 연인끼리 갔어. 너희들이 바다에 갔어요. 남자친구가 빠졌어요. 형님. 빠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근데 얘가 의식을 잃었어. 그럼 너희도 뭐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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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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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119 불러야죠. 119 좀 불러줘. 제가 안으로 안해요. 이게 대중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해야 되냐면 한 명 꼭 좀 찍어서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바지 입으신 분 119좀 전화해주세요. 알았지?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되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흰색 입으신 분? 흰색 입으신 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스탑 투푸 자석 스탑 아이엔지 무슨 차이예요? 아이엔지 뭐 하는 걸 봅시다. 숨어있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게 너무 바쁘다. 뭐 하는 게 바쁘다고? 뭐 하는 게 바쁘다고? 뭐 하는 게 위에서 봅시다. 정답.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결국에 해석을 해야죠. 아 드라이버가 멈췄어요. 드라이버가 멈췄어요. 해피 도와주는 건 멈췄습니다. 아 모터사이클 인정 프라마 크래쉬. 지금 충돌로 지금 부상임은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없겠어요? 그러면 안 돼? 돕기 위해서 하나가 멈춘 거죠. 베스터블 정사. 다시 한 번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 다음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건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가뭄사 부상. 목적교 부상. 네 맞아요. 현문사 부상. 목적교 부상에 현문사를 쓴다는 얘기인데 얘들아. 이. 댄. 가뭄적어 진목적어. 샘이 영상에서도 설명했는데. 가뭄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동사들은 누구라고 했어? 어디에. 그렇지. 어디에. 어? 아니. 메이트. 그렇지. 얘들아 어떻게 불러 그랬어? 메가. 아니. MBC. 그렇지. MBC 파이팅. 그런게 나왔어요. 아. 잠깐만요. 영상 안 올렸어요. MBC 파이팅 했어요. 얘들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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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자. 얘네가 요자리에 들어가있으니요. 가뭄적어 다음에 진목적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 적어보고 너희들이 눈치 깠으면. 뭐 좀 더 잘했어. 자. 그래서. 아. 목적교 부어된. 보호자리 부상 누구 들어왔나 배웠니? 형사. 혹은 명사. 맞죠? 부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모터대로 바꿔야 된다고. 됐니? 자. 마지막 5분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5분 볼게요. 자. 5분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게. 자. 아이들은요. 지금. 어. 빛이 많이 비추는 학교에서. 지금 키가 더 자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요. 지금. 사업에서 이롭대요. 그래서. 자. 그. 자연의 빛을 사용하는게. Make more money. 돈을요. 여러분. Spend. Make 나와있네. 무슨 농사. 사업 농사. 사업 농사. 그럼 돈과 관계. 목적으론 목적교 보호 관계를 따져야겠죠. 근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잖아. 돈이 쓰여지는거잖아. 맞죠? 여러분. Spend 쓰면 어떻게 돼? 돈이 지가 쓰고야되는거에요. 안되겠지. 안되겠지. 이해 됐어. 다시한번. 정확한 군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니? 자. 없으면요. 바로. 저걸로 넘어갈게요. 자. 업버크스 여러분. 봅시다. 이번 숙제 제대로 안생지. 다가오거라잉. 다가오거라잉. 제가 두 분 지난번 업버크 책 좀 부렸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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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금. 어디에 해야되냐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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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피시면 되겠네요. 여기 봤지 얘들아. 여기 봤죠. 네. 얘네들 나오기 전에. 선생님이 좀 깜빡할거 같아서. 자. 오늘 숙제 먼저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오늘 공책에 정리하는데. 케이스에 쓰여있는 예시까지. 그 다음에 쓰인 손빌기까지 하시는데요. 필사. 필사가 뭐에요? 100개 쓰는 겁니다. 예시까지 적는거야. 선생님 저거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보통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새로운 증거도 있으니까. 자. 여기 케이스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맞지? 여러분 여기 핵심 개념이 여기 밑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는 쓰는건 당연하구요.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이 예시도 같이 적으라는 얘기에요. 아 네. 이해 됐어? 이해 됐니? 노가다가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점정리 이외에. 요점정리 하실때는 예시 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핵심만 적으면 돼. 이해하니? 자. 두번째. 110에서 120일. 고문 분석하고 문제 풀시구요. 선생님이 준 손빌기 정답을 보면서. 고문 분석과 채점을 해오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게 뭡니까. 선생님은 여기 있는거 전부 다 손빌기를 다 해서 갖고 와요. 알았지? 지금 혹시 실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안나와 있는 책도 있어? 안나와 있는 것도 있어? 한번 답지보고. 택을 한번. 이해 안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클릴이. 거의 끝 빠집니다. 여러분들. 클릴이 틀린거. 제가 다른 색깔편으로 표시하라고 해서. 고문 분석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상이랑 영훈이는. 제가 오늘 드릴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할건데. 금요일마다. V.I.I.D. 전체 시험 범위로 볼겁니다. 알겠지? V.I.D. 불규칙은. 월요일마다. 전체 시험 범위로 볼거에요. 알았니? 너희들 통과 잘한다. 답사님 뭐에요? 못하는데. 못해서 남길거에요. 알았지? 계속 할거야. 두 분은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챙겨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되는거 있었니? 나 빨리 드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제가 여기 동사 중고 사는거에요? 왜? 왜? 야 잠깐만. 내가 지나먹고 내가 줬었지? 예. 그럴 수 있죠? 아 지금 뽑아줄게. 그러면 그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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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동사 중 갔다와? 어 승규야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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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구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저금을 쌓아놨어요. 경력구조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AND, BUT, OR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등이 접속사라는 녀석이에요. 맞죠? 등이 접속사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가 만약에 동사가 나와있으면 뒤에도 뭐 나와야 돼? 네 동사가 나와야 되죠. 앞에가 투부정사면은요? 투부정사에요. 앞에가 ING면은요? 그리고 똑같이 ING를 써야되는데 진짜 근데 얘들이 졸라 많이 틀린거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개념은 쉬워 어려워? 네 건너쉽죠. 왜 틀려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희한테 지금 학교생이 병렬구조로 내거나 혹은 평가원들이 병렬구조로 냈다는 얘기는 너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어? 병렬구조. 결국에 얘는 뭘 물어본다? 해석을 물어본다. 해석을 물어본다. 알았니? 해석을 똑바로 해야되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 앞에다 여러가지 섞어요. 주업, 용사, 투부정사 방법이고요. 아예 또 그 지랄 연령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 미처꼬냐? 어 틀려? 이렇게 물어본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해석을 통해서 얘가 동사란 백면인지, IT란 백면인지, 투부정사란 백면인지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두번째, 비교구문입니다. 비교구문. 비교구문은 좀 이따가 나오면 제가 그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교구문은.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자, 밑에 나와있는 건 병렬구조로 물어본 문제. 자, 어떤 거가 지금 물어본 문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10초 드릴게요. 시작.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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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정답 몇 번이 정답이에요? monkeyroborb. 병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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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5번은 도대체 뭡니까? 형용산이 부산이 얘들아 병련이예요 조금 이따 챙겨줄게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여기 나와있는 등이전수사랑 이렇게 나와있어요 등이전수사 AND OR BUT 이런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문법적으로 대등한 단어 부하절을 동결한다라고 나와있어 자 그래서 앞에가 명사가 나온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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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건데 이렇게 해결되기 쉬워요 We visit Spain and France 대기 쉽죠 이거는 넘길게 자 He likes to play guard 골프 치는거 좋아하고요 and go skiing 이렇게 나와있어 어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이더라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투부종사 두마리가 지금 병렬을 하고 있네 병렬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게 학자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go 아 to go work은 go 그 다음에 go 수준에 골라가 옆방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해석을 통해서 골프 치는 것과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이더라구요 자 근데 투부종사 측정치인데 얘들아 이거 얘기지마 엔드가 이렇게 나아있고 but one도 똑같아요 투부종사 측정치면은요 뒤에 있는 two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 her sister enjoyed 그 여자의 여동생은요 즐깁니다 스케이팅 타는 거랑 수영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거를 swims 라고 써버린다고요 스키 타는 걸 즐기고 그리고 수영합니다 뭐 스케이션 안하니? 그래서 둘 중 하나 부르라는 거 정확한 공무속을 통해서 너희들 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will you go by train? no 귀찮게 먹을 거니? or 또는요 by bus 포스터 먹을 거니? 전지사 플러스 명사랑 전지사 플러스 명사랑 둘 다 변경을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 the restaurant isn't great 자 그 레스토랑은 좋지 않아요 그 드라마 but the food is cheap 그 음식은 어떠데요? 지금 사다 문장과 문장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개념은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비교구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비교구문은 이거는 조금 설명할게 있어서 선생님이 또 만들어봤어요 자 딱 봐도 대리해야 될 것 같죠? 자 잘 챙겼나요 자 개념을 펼쳐 볼게요 자 비교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비교라고 하는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흠 흠 자 다 변했지? 다 변했죠? 자 얘네들 먼저 보고 볼게 잠시만요 승규야 미안한데 지금 영상 찍히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어? 안찍고 있으면 지금 뻘짓한건데 찍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인데 여러분 얘네들 품사가 얘네들 품사가 뭐 물어보는거에요? 네 내가 맞습니다 행우사 품사랑 물어보는거에요 행우사 품사랑 물어보는거에요 오케이 자 얘네가 형용사 품사인데 위에 살짝만 적어볼게 아 얘네가 쌤이 얘기한데로 형용사랑 부사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형용사 품사랑 물어봐 형용사 품사랑 물어봐 얘네들아 형용사는요 문장선거자리 어디에 들어가요? 고 네 첫번째 보호자리 두번째 누구를 꾸며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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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겁니다 AN 자리에 들어가 오케이 AN에 들어가 자 두번째 부사는요? 부사는 얘는 월로 써요? 명사 그치 ADN 누구를 꾸며주는거야? 동사 형용사 또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오케이 오케이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게 얘네 둘을 연달아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어 자 그럼 볼게요 원급 원급이라는건 원래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냐 비교급은요 둘이상을 비교하는거에요 최선급은요 가장 짝인걸 얘기하는거에요 셋이상 중에서 자 그러면 원급은 배웠을거에요 여러분들 원래 형태 원형을 쓰고요 비교급은 이열이나 무얼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 이열을 쓰죠? 은 단언절이 선언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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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선급은 ES이죠 얘들아 맞죠? 얘네들은 몇언절이냐면 1 2 운전이다 1 2 운전 5 무얼과 보스턴은 몇언절이상 4 3언절이상 그럼 음절이 뭐에요? 음절이 뭐에요? 음절이 뭐에요? 음절이 뭐에요? 음절이 뭐에요? 모음기준으로 나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얘들아 우리나라로 똑같아 간다 여름절이니 이 여름절 모음기준으로 나잖아요 이해됐어? 이해되니? 바른 기호상에 모음기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볼께요 올드 오래되미 라는 원급이죠 원래 해보겠습니다 자 올드 이름절이죠 비굴고 쓰면 뭐 써? 이런거 쓸거 됐어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되미 오래되미 됐니? 하루면바 happily 몇언절이요? 3언절 그럼 뭐 써? 비굴고 쓰면 뭐 써? most most happily 됐니?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자 혜성은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원급은 혜성은 모모한 부살때 모모하긴 한데 비부급은 덜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추석급은 가장 모모한 가장 모모하긴 라고 붙이면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야 김치빨라 김치빨라 라고 나와있는거 선생님이랑 정리해줬어요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님이 앞에 거만 줄거에요 그럼 너희들이 이기는거 다 써야돼 됐어? 응 했니? 자 그 다음에 규칙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영어 애들 불규칙 변화도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돼요? 안기 안기 하셔야 됩니다 알았니? 얘들아 이건 이해의 의미야 안기잖아 이해 됐어? 자 안기 하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안기 하라고 선생님이 좋고요 자 기본 개념이 끝났으면 다시 체험으로 들어갈게 자 정도를 알아들은 형사 두사 이런 애들이 나와있는데요 자 그것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피규어 구분을 사용한다 자 즉 비교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춘 정도를 알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디에스타 나와요 자 어 첫번째에서 물어보는거 어제만큼 춥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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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it is cold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춥다 라고 나와있는 애들아 맞죠? Eardrive는 무슨 끔? 일경끔. 얘랑 짝꿍이예요? 얘랑 짝꿍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Today is the coldest day of the year. 오늘 중, 오늘이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다. ESD 최상급이죠? 최상급이 나와있는데 최상급은 짝꿍이 더랑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랑 짝꿍입니다. 기회에서 다 정리해줄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직접 넘겨서 나와줄게요. 자, 병렬구조라고 나와있는데, 케이스1. 여기 있는 예시도 같이 책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and, but. 고월이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밑에 볼게요. 다른 단어와 짝을 이르는 등이 접사가 있어. 이건 무슨 접사가 그래? 네, 상관 접사자라고 해요. 서로 연결해서 관련이 있는, 지금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연결시켜서 관련이 있게 만드는 접사자라는 얘기인데, 나두니의 머랄소 B가 나와있어요. 여러분 얘도 A랑 B랑 뭐가 이뤄져야 돼요? 병렬이 이뤄져야 된다고요. 이해됐어? 자, 이네라 A랑 B. 얘네들 똑같이 병렬을 이뤄져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함적으로 또 문제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 다음엔 모두 조심하라고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얘네가 주어자리 있으면 조심해낼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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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어 위에, B 누구랑 스위치한다? B랑. 얘네? B as well as를 바꿀 수 있죠? 얘랑 스위치하는 거다. 추세. E는 A or B? 얘도 얘랑 스위치하는 거야. 얘도 다 B인데, 다 B인데요. 分스 A and B. 얘는 무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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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봉수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 메모는 전부 다 B 단자 B에 수익 찬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여기 1,2번 문제 풀어가 자 첫번째부터 물어볼게요 도왕아? 네 레스키스 그렇지 왜 레스키스가 정답이야? 디피스랑 병력 그렇지 디피스랑 병력이죠 히어로가 그 연극에서 히어로가 몬스터를 물리쳤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세스 공주를 구했습니다 현빈? 네 여러분 혹시나 해도 되겠는데 영어로 ESS가 들어가면 여성형 어미에요 여성형이야 ESS가 들어가면 프린스가 원래 뭐에요? 여왕이죠? 프린세스어면? 여왕 여왕이야? 스튜어드는 남자 승무원이에요? 여자 승무원이에요? 남자 승무원이에요? 남자 승무원이에요? 스튜어드 있으면요? 여자 승무원 이해 됐어? 자 그 다음에 해볼게 자 다음에 있는거 승주의 상담원이 그렇죠 Reduce죠 왜? 해석을 해보니까 Red Chilli Pepper가요 자 김치의 맛을 끓어올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줄입니다 그 소금에 대한 필요성도 줄여버립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한번 연결 문제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됐니? 자 좋습니다 당연히 밑에도 고문분석이랑 해석 문제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가 되냐면 113페이지 가볼게요 자 원급 비급급 최상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급 비급급 최상급 원급 비급 최상급인데 원급 비급 최상급인데 잠시만 시간보고 적을게요 시간 되겠네 어 얘들아 거기 책 근처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공책에다 적고 싶으면 공책에다 적어도 되는데 이것도 맞게 얘기 안 좋네요 조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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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같이 적으면서 한번 볼게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원급 비급 최상급을 간단하게 정리하셨는데요 고등부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이런 걸로 얘기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원급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챙겨볼게요 원급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 뭘 물어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AS 원급 SB를 물어볼 수 있어요 A 원급 AS 원급 SB인데 자 여러분 여기 얘 뜻은요 B만큼 A가 하나가 다음은 부사한 혹은 뭐뭐하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한테 고등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A랑 B랑 첫 번째로 이 병렬을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급이네 원급은 제가 부사 누구 들어간다고 그랬니 형용사 혹은 부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혹은 부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너 정확하게 해석해서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를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 하나만 줄게요 첫 표정으로 T runs as quickly as hard 이렇게 써 볼게요 얘들아 정답은 누가 정답이니? 왜? 왜 정답은? 그렇지 quickly가 정답이죠 얘들아 as에서 나왔을 때는요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생각하세요 빠른 달리다야 빠르게 달리다야 빠르게 달리다죠? 누구 수식이야? 동산 수식이네? 다음 정답은 뭐예요? quickly quickly 됐어 자 알았지? 그럼 누구 자리야? 누구 자리잖아 끝 끝 끝 자 그럼 여기가 적고 하셨잖아 첫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지운다 그러면 예시의 이해됐죠? 두번째로 여러분들 이해가 a, not, s, 원급, s, b 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이 s 는요 뭘로 바꿀 수 있는 이때만 not이 붙어있을 때만 뭘로 바꿀 수 있냐면 s 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체크해주세요 자 얘들 여기까지 됐니? s 로 바꿀 수 있어 자 그 다음 원급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급입니다 자 아까 전에 비교급 종류는 다 했지만 보통 e열과 모월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짝꿍은 대비랑 짝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결국에 지금 병렬 문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고노야 정신차려 자 지금 얘는 얘도 똑같지 병렬 문제에 지금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첫번째로 물어보는게 아까 전에 a, b 병렬이고 두번째를 하면서 부서 물어본다고 했죠 맞지? 얘도 똑같아요 첫번째로 너 a, b 병렬인걸 잘 볼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볼 수 있고요 참고로 비교급 종류나 많이 넣는다 이거 이렇게 많이 넣어요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로 물어보는건 얘랑 얘랑 짝꿍이니까 너 제대로 볼 수 있니 그러니까 얘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비교급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게 자 저거 봐 비교급 강조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비교급 강조라는 녀석이 있는데 아까 전에 나와있는 이열이나 모월이 이렇게 나와있고 뒤에 벤이 나와있는데 얘에 대해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간거는 얘가 훨씬의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주의할게요 여기에는 베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만 체크해주세요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죠? 지금 응? 그치 스테어 또? 그치 스테어 그치 스테어 헐 이리 봐요 헐 헐 헐 헐 헐 얘들아 저번호 한번 봐 Much Even Still For 헐 헐 이거 빼둘게 헐 헐 Much Even Still 헐 헐 네 자 얘들아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도 본 것 같은데? 얘들아 선생님 원래 욕 싫어해요? 근데 쉽게 안개하기 위해서 뭐 이씨 알았지? 안돼! 깜짝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둘 얘들아 계속 강조 안개하는 건가? 뭐 이씨 둘 됐어? 안개하기 위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또 비교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저번에 가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흔히 얘기해서 더비더비라고 그러죠? 얘들아 더비더비가 나오는데 우리 더비더비가 더 비교급 얘들아 무슨 뜻이에요? 모모할수록 그렇지 모모하면 할수록 더 모모할 더 모모할 혹은 부사에만 모모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교급 자 비교급이 어 선생님이 얘는 품사가 똑같이 형용사 혹은 부사겠죠? 솔직히 부사일 때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근데 문제점이 젠장 어디서 나오냐면 형용사일 때 나옵니다 형용사일 때 나옵니다 형용사일 때 나와 그러면 얘네들이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을 때는요 보어로 쓰였을 때 얘네들 어순이 어떻게 해치냐면 이거 어순으로 영상 잘 나와요 어순 영상 잘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요 보어로 만약에 비교급이 시작하실게 비교급이 자 그러면 더 다음에 우리 비교급인데 얘가 보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영식동사 주어 어순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원래 주어 다음에 이영식동사 다음에 보어가 형용사 일로 가잖아요 얘네들아 맞죠? 맞지? 어? 주어 다음에 이영식동사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랬지 얘네들아 맞죠? 근데 더비 더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앞으로 빼는 거라고요 빼는 거라고 얘네들아 빼가지고 원래 기입된 회원사가 어디로 간 거야 일로? 앞으로 간 거라고 어순 조심해 어순 조심해 어순 조심해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야 두번째로 얘네들아 회원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 배웠어? AM 아니니? AM 아니야? 자 AM인데 얘가 또 어떻게 해서 바뀌었으냐면요 더 비교 꿈이네 이 비교 꿈이 지금 여기서 뭘로 쓰이고 있다고? AM으로 쓰이고 있어 AM으로 쓰이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강력한 규칙이 있죠? 꾸며주는 말과 꾸며주는 말과 반드시 어떻게 다녀야 돼? 붙어다 내야 돼 꾸며주는 말과 꾸며주는 말 붙어다 내야 돼 일단 적어봐 얘네들아 예시 보면서 나로 바로 이 시켜줄게 자 얘네들은 아닌데 AM인데 AM으로 쓰인 이 비교 꿈을 쓰인 녀석과 영사가 같이 튀어나오고 뒤에 주호 동사가 튀어나온 겁니다 일단 적어봐 지금 어 저게 뭐야 생각할 수 있어? 지금 형태맛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켜줄게 이 시켜줄게 얘네들아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까지 됐니? 마지막으로 최상급 적고 바로 체크하고 마무리할게 이제 다 적었죠? 오케이 자 마지막 최상급입니다 자 마지막 최상급입니다 자 마지막 최상급이요 자 마지막 최상급이요 자 최상급의 형태가 작군요 자 최상급의 형태가 작군요 자 최상급의 형태가 작군요 더 다음에 EST 혹은 most 다음에 이제 형에서 보자 다음에 첫 번째로 오버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 주어 have pp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상급 회상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정리해줬어요 가장 뭐뭐한 혹은 뭐뭐하기란 뜻이죠 얘네들아 맞지?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오버의 뜻은 뭐예요? 오베 중이에요 그렇지 오버 중에서 여러분 얘네가 왜 어울렸었냐면 찰떡이라서 그래요 자 Let's come 남자생 중에서 CU 셋이 가장 잘생겼어 알았지? 자 두 번째 인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들 오버가 나오면 뒤에 무슨 명사가 나오면 저거 하나? 복수 명사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두번째 인은요 뒤에 무슨 명사가 나오냐면 단순하게 나오면 Let's come 안에서 CU 셋이 가장 잘생겼어 하나님 둘 자 그럼 마지막 해야볶비인데 여러분 이 해야볶비는 무슨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몇 대까지 내가 경험해본 사람들 중에서 CU 셋이 가장 잘생겼어 아 진짜 충격 먹었니? 잘 알아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체크를 다시 한번 가볼게 차에 뭐 쪽으로 한 번 적어봐 기본 표정도 다 했어 얘들아 그거 알아? 상품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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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주사기 다 잡았어? 자 기본 뼈대를 잡았습니다 너희들 헷갈리면 이 뼈대를 죽으면서 다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해주시냐면 어 케이스 2라고 나와있는거 114 114 페이지 가방 자 여기 문제 풀어보세요 세우고 싶죠? 자 이거 몇 초 안에 풀어야돼? 자 Q 정답머니 네 뭐라고? 네 뭐라고? 기획거에요 이거야? 네 그렇죠 마실래요? 어 아니 케이스 2라며 어? 미안하다 야 케이스 2 케이스 2 이거야 이거야 잠깐만 114 114 어 뭐야 이거 하나 있는데 너 비치스 아닌거 아니야? 1 2 2 2 2 2 2 2 2 2 3 KC JL! KC 2! 첫번째 걸 네 사랑한다 승규야 1초바리 정답 찍을 수 있지? 첫번째 걸 왜? 그냥요 그냥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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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니스 그렇지 얘들아 대니아 짝꿍이 짝꿍 쳐주면 되더라 자 네가 홍고랑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바람이 더 커야 되는데 네가 실패에 대한 조력은 더 커야 된다 자 이거 밑에는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요 얘들아 팬님 밑에는 얘기했어 자 그러면 두번째 케이스2인데요 케이스2 아까 승규가 잘 풀었으니까요 자 그 앞에는 영우 영우가 풀어볼게요 두번째 그렇죠 지실래요? 뭔가 미안하다고 그럴 수 있지 얘들아 선생님이 나와있죠 얘들아 에스에서 나와있으면 뭐야 얘들아 에스에서 나와있으면 앞에 에스 지우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자 I love my dogs 난데 댕댕이는 살아와요 Think 살아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They should be able to live 얘네들이 뭐 할 수 있기를요? 지금 살아야 된다고요 상할 수 있기를 지금 얘들아 생각해요 에스에 서있네 에스에 서있네 카메라랑 이렇게 나와있어요 얘들아 에스를 지우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짝 꾸며줘야돼 진짜 몸품살 누가 꾸며줘야돼요? 헷갈릴 수 있어 성주야 누구랑 너비해 자유롭게 알았어 알았니? 자 오케이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에스에 서있라고 했으면 에스를 지우고 생각해 자 자유롭게 살다 자유로운 살다가 아니잖아 얘들아 됐어? 자 마지막입니다 자 비교대상 정렬이라고 지금 나와있는데요 자 얘들 빨리 문제 풀어보세요 아 그거랑 밑대 3번 밑줄 고기 3번 밑줄 맛보기 3번이라고 하나 있는거 있지 얘들아? 그거 풀어봐 저게 변결 문제여서 애들이 말쓰기는 녀석이에요 다 풀어봤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볼게 여러분 비교대상 뭐요? 여기서 비교대상 AD도 아까전에 데미저스가 나온것 처럼 대등이 해야된다 얘는 똑같이 정렬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야 건의 정답은 어디? 리딩 그쵸 리딩이 정답이죠 그럼 꺼내요? 네 앞에 스피킹 때문에 리딩 찍은거지 잘했어? 네 그럼 밑줄 치 이거 3번 이거 바이러스 틀렸어 아니에요 왜 아니야? 아닌거 같아 왜 아닌거 같아 왜 아닌거 같아 해석해볼게 네 랩담에 있는 프로세서가 그 프로세서에 비해 네 스몰 파워풀 더 강력해요 내꺼 보다 맞는데? 얘들아 이거 무슨 소리야? 틀립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한국인들이 여기서 잘 남겨요 자 이거에 대한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줄건데 여러분 얘랑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한번 볼게 자 첫번째 My room is cleaner than his 라고 나와있어 내 방은요 히스가 나있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히스는 정확하게 뭐에요? 소유대명사야 소유대명사가 뭐니? 소유격 플러스 명사죠 맞죠? 그의 것보다 아 그의 것보다 더 깨끗하다고 아 아 얘들아 거의 끝났어 아 시험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은요 동사중심형이 생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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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명사중심형 똑같은 애들끼리 변결을 하면 Mess 똑같은 애들들끼리 변할 때 다 같이 똑같은mayı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거 이게 말 같지 않았으세요? 서울의 날씨가 부산보다 더 추워요 우리나라랑 맞죠? 영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영어를 얘기했더니 서울의 날씨가 부산보다 추워요 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낸게 아까 전에 밑줄 3번이야. 근데 이게 왜 뜻이냐면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너네 날씨랑 부산이랑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의 겉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 자 밑으로 볼게요. Her painting 그 여자의 그림이야. is as good as a girl. 얘네도 똑같이 병렬해야 돼 얘들아. that a boy. 소년의 겉보다 지금 소년의 겉만큼 좋아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말은 소년 것만큼 좋아해서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그림이랑 소년이랑 비교하는 대사가 분작이 돼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that를 지칭해야 됩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적어봐. that이. that이. that은요. 저희는요. 단수를 지칭합니다. 단수. 왜? painting it. 단수지 않아야 되나. 맞죠? 그 다음. those가 누구를 지칭해? 복수를 지칭합니다. 보통 비교할 때 오부명사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대명사에서 오부를 수직하는 건 decadose 밖에 없습니다. 보통 예를 들었어요. 이거 조심해. 알았니? 결국 스위치 너무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야. her paintings. 그 여자의 painting here are as good as. 자, 뭐만큼 좋아요? those of professional painters. 이렇게 했어. 자, 어. 대개 지금 professional painter들의 겉들만큼 좋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메틀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시간 줄게. 자,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낼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더비더비 나왔을 때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있었어. 자, 더비더비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라고 했을 때는 녀석인데 제가 얘기했죠. 더비더비를 강제적으로 앞으로 뺐나 보여요. 자, The hard will try. 네가 그거 열심히 했으러 The better you get. 너는 더 좋아진다. 첫 번째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두 번째 거에서. 자, 볼게요. 자, The more she thought about the problem. 자, 여러분 얘는 부사네요. 그 여자가 지금? 거기 나와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할수록 이렇게 나와있죠? The more confused she became.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듯 그대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얘는 문장 선물 뭐니? 원래 she became confused 여기 있었어요. 근데 더비더비가 강제적으로 앞으로 뺀다고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상한 거야. 이해됐어? 이걸 어디서 많이 틀려요? 영장에서 다 틀려요. she became the more confused 여기 있다고 써거든요. 다시 한번 더비더비는 강제적으로 앞으로 뺍니다. 앞으로 빼요. 이해됐어? 좋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수업끝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된 단독박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